그게 무슨 콩나물이야! 너는 언제 끼워야 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슈아의 슈아와 함께하는 만들기 나라입니다. 제가 1분 7초 챌린지로 1분 7초 안에 종이접기, 나무를 접기로 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이거 빨리 해야되는 부담감이 있네요, 확실히.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뭔가 예쁘게 못 만들 것 같은? 이거 콩나물 만들어줘. 콩나물 만들고 싶은 콩나물! 콩나물! 나무! 완성했습니다. 이 나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응? 나도 해볼게. 주먹어봐. 제가 늦게 눌렀어도 1분 6초 안에 있어요. 나 이거 안 만들고 만든다. 준비! 시작! 나무! 시작! 5초! 준비 시작! 나무! 1초! 1초! 너가 제일 못 만드네. 총 몇 초만 했는데? 그래, 거의 1분 걸렸어. 아 진짜? 내가 4초 걸렸거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형님? 창의력이 없는 거지. 그러게. 이제 콩나물 만들어줘, 콩나물. 콩나물? 알겠습니다. 지금 콩나물 만들고 있는 거야? 응. 다 만들었어. 나 다 만들었다. 이게 무슨 콩나물이야. 콩나물, 콩나물. 머리랑 나무. 면봉같이 생겼어. 뭔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콩나물 같아요? 앵무새 같아, 앵무새. 사완이 형께 편한 거야. 그치, 이거? 슈아 형꺼 3만원. 그래. 너는 언제 끼어든 거야? 감 만들어줘, 감. 감? 그렇지. 감을 만들어줄게. 나 사과 만들어줘. 사과? 알겠어. 확실해? 응. 유람선, 유람선. 어, 이거 이거. 알겠어. 뭐, 만들어 달라면. 바로 만들어주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아니야. 원래 여기에서 창의를, 창의력을 쓰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창의력이 없어서 어떡해? 일단 요즘 안무가 안 나와. 미안. 나무가 너무 쉬웠어요. 나무가 너무 쉬웠어요. 다음엔 더 어려운 걸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아의 만들기 나라. 뭐였을지? 슈아와 함께하는 만들기 나라. 같이 했습니다. 안녕. Peace.